2025년도에 AI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업무를 자율주로 수행해 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 에이젠틱 AI가 상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10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이번에 아마존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엔스로픽사 기초 모델 이름은 클로우드입니다 엔스로픽사가 최초로 AI 에이전트를 발표한 겁니다 10월 26일 날 발표했습니다 AI 판도를 뒷바꿀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이다 제품 이름은 컴퓨터 유저입니다 컴퓨터 유저 이게 발표됐을 때 한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준까지 도달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기술이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AI 비서가 등장하는 거죠 스타트업 설립자인 알렉스피는 자신의 엑스에 엔스로픽이 지금까지 내가 사용해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AI 기술을 출시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기술이 정말 하루하루 변하고 있다 엔스로픽사가 발표한 여러분들 AI 에이전트에게 최신 AI 뉴스 기사를 조사하고 컴퓨터 유저입니다 클로우드가 아니고 알렉스피니라는 스타트업 설립자가 엔스로픽사의 AI 에이전트인 컴퓨터 유저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최신 AI 뉴스 기사를 조사하고 요약해달라 그렇게 이런 명령하니까 명령은 주로 전통적으로 키보드를 사용해 가지고 문자로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클로우드가 아니고 컴퓨터 유저가 여러분들 뭐라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 하니까 블라우저를 열고 컬스를 주소창으로 이동한 이후에 로이트라고 입력하고 AI 섹션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을 더 버지와 테크 클러치에도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클로우드는 인기 뉴스 6개를 출력했고 이 모든 과정을 단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완결된 업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싸고 똑같이 기사 조사해서 요약해달라 요구하니까 여러분들 작업 다 해가지고 본인이 올려준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이미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자율 AI 에이전트를 보내 원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됐습니다 이 능력을 스스로 추론한 자신의 무료 연구 직원이 생긴 것에 비유하며 기본적으로 초능력을 얻게 된 셈입니다 제가 여러분 방송하면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 실방송을 여러분 준비하는데 대개 6시간에서 8시간이 투입되는데 그 6시간 8시간도 AI 여러분들 비서를 한 두세 명 정도 데리고 일을 하는 기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비서가 없으면 현재 방송할 수 있는 내용의 3분의 1 정도 밖에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게 투자뿐만 아니고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몇 시간에 걸려 수행했던 자질구려한 일도 AI 에이전트가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는 증언이 바로 엔스로픽사의 컴퓨터 유저라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사용해 본 사람들이 트위터에 올린 경험담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10월 27일자 기사입니다 10월 26일 날 엔스로픽사가 여러분들 최초의 AI 에이전트인 컴퓨터 유저라는 그런 제품을 소개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연구진들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엔스로픽사의 AI 에이전트 테스트 결과를 오늘 발표했네요 1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싱가포르 대학의 여러분들 연구원들이 엔스로픽사의 여러분들 작품인 AI 에이전트 컴퓨터 유저를 다 그런 여러분들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명령을 하면 됩니다 내 쇼핑카트에다가 100불 이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선이 없는 와이어레스인 헤드폰셋을 쇼핑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스로픽사의 AI 에이전트 AI 비서가 비서인 컴퓨터 유저가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 가지고 컴퓨터도 열고 검색도 하고 이런 최종 결과물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만 하는 게 아니고 액션까지 완결해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다양한 업무를 시켜 본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그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엔스로픽사의 인공지능 에이전트 컴퓨터 유저를 실제 사용하고 장단점을 열과한 연구가 등장했다 아직은 기업 업무 자동화를 위해 투입할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입니다 클로드에 적용된 에이전트 기능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마우스와 키보드로 움직여서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최초의 프론티어 모델입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지침만 전달하게 되면 AI가 나머지 작업을 알아서 못다 처리합니다 연구원들은 웹 검색, 서류 작업,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작업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웹 검색은 구매나 뉴스비스 구독 같은 그런 작업, 서류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추출해 스프레쉬드로 완성하는 작업, 문서, 서식 지정, 이메일 보내기,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게임은 게임인 논리를 이해하고 작업을 계획하는 다단계 작업,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이렇게 맡겨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결론이 뭐냐 이 여러분들 완결된 작업을 AI 에이전트가 하려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계획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행동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까지 마친 다음에 그 작업을 스스로 다시 여러분들 체크하는 기능까지 해야 되는 거죠 결론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엔스로픽사의 컴퓨터 유저라는 AI 에이전트를 사용해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훌륭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단계를 추론, 계획, 작업 수행, 진행상 평가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수가 좀 자주 나옵니다 인간이라면 쉽게 피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가지고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대량 배포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수주가에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 정도 여러분들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여러분 벌써 오늘 딱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허깅페이스에다가 자기들의 AI 에이전트 도구인 옴니파스라는 것을 올려가지고 다운로드 1위를 받았네요 이 허깅페이스가 이런 AI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업 도구를 제공하는 그런 스페이스인 거죠 옴니파스 오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픈 AI사가 1월 달에 AI 에이전트 오프레이터를 여러분들 내놓겠다 그 다음에 구글이 또 발표합니다 구글이 AI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출시하겠다 11월 23일 기사입니다 아마 춘추 전국시대가 될 겁니다 2025년도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인 시대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 새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적응하면서 새 정보를 활용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1월 23일입니다 구글이 한 발 늦게 지출합니다 기업용 AI 에이전트 이미 여러분들 이 업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제품 지원 마케팅 확대 공동 판매 이런 걸 제공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미 코어 파일럿 스튜디오에서 10만 개 이상의 기업 에이전트를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AI 에이전트 분야의 선두주자 에이전트 협업을 가능하기에는 에이전트 메시 이런 것도 공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ap 같은 경우는 줄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AI 혁명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분야가 가장 유망하겠냐 돈을 어디에 집어넣는 게 가장 좋겠냐 그런 질문을 자동적으로 던져보는 거죠 오늘 만일 여기에 계신 분들이 미국의 정권시장에 투자하면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그러면 내가 만일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에다 돈을 집어넣는 게 가장 좋겠냐 첫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데죠 엔비디아하고 이런 TSMC 같은 회사가 안 되겠습니까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겁니다 TSMC하고 이런 엔비디아가 좀 불안하면 반도체 섹터인 smh 같은 데 돈을 좀 집어넣든지 soxx 같은 데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하드웨어 청바지 꽃갱이 장상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이름 GPU를 구입해 가지고 돈을 누가 벌겠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일단 돈을 버는 데는 돈을 벌기도 하고 망할 염려가 없는 회사는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거죠 그게 1등이 누굽니까 아마존 웹서비스고 2등이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고 3등이 뭡니까 구글이겠죠 그럼 만일 100원이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여러분들 한 60원 넣고 아마존에 그 다음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한 30원 넣고 그 다음 구글에 한 10원 정도 넣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생각을 그냥 이런 현상을 보고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야 그래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냐 SK하이닉스는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런 정보를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왜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그게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엔스로픽의 컴퓨터 유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옴니파스 오픈에이사의 오프레이터 등 AI 에이전트의 초기 작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AI 에이전트 개발은 어느 상태에 와 있습니까 주요 기업들의 대표작업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게 나오네요 엔스로픽사의 컴퓨터 유저 10월 23일날 공개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RM 및 ERP 전문 에이전트 10종 출시 코어 파일럿 스튜디오 오픈에이사의 AI 에이전트 오프레이터 1을 발표 구글의 프로젝트 자비스 이번에 구글에 또 하나 나온 게 뭐죠 이거는 아직 업데이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AI에 스페이스 AI 에이전트 스페이스 이렇게 여러분들 경쟁률 막 쏟아내는 겁니다 세일즈 포스의 여러분들 안슈타인 gtp AI 에이전트 개발은 초기 단계지만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작동하며 일상적인 작업 자동화부터 복잡한 프로그램까지 작업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에 실방송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에이전틱 AI AI 에이전트 개념이 되겠죠 정치는 정체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지만 정치가 뭐 객이든 관계없이 세상은 이렇게 그냥 질주하는 겁니다 유망 스타트업을 사면 망할 가능성도 높죠 주식은 망하게 되면 그냥 꽝이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투자를 어디에 할 건지 망하지 않는 회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수익이 얼마든지 망하지 않는 회사를 해야 되는 거죠 망하지 않는 회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